제가 원래 이거를 사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에 갔는데 이게 있는거에요 이걸 본 순간 딱 생각이 나더라구요 듣보잡질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 일요일이구요 새벽 5시 11분입니다 졸려죽을거 뭔가 뒤에 이렇게 인형이 있으니까 나 혼자 산다 인터뷰하는거 같기도 하고 보통 영상을 오늘 새벽 2-3시 쯤 가장 많이 찍구요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에 가장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뜨구요 저의 업로드 달짜는 일요일 입니다 제가 이번주에 친구들하고 일본에 갔다 왔거든요 호쿵카에 갔다 왔는데 2박 3일 여행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이거랑 비슷한 소리나는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일본 편의섬에 들어갔는데 얘가 딱 눈에 띄는거에요 그래서 됐다 사버렸죠 근데 사실 얘가 메인은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긴 해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쁘지 않나요 마티나초레부터 까볼게요 마티나초레부터 마무리 이렇게 눈에 띄는 3 свое 계속 이렇게 먹었었던 것 같은데 왜 소리가 다른 것 같지? 아닌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가져도 맛있다. 같이 먹기 좋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바삭바삭.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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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롤래? 이번 주는 영상을 쉴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2월이고 3월 되면 개강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영상 찍는 거 힘든 거를 알고 방학일 때보다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학교 다니기 전에 좀 많이 열심히 올려야겠다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친구들 중간에 건강하게 공부하는asis 관련된 거 같아요. cre기인 걸 알았을 때 회색을 시행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수강신청을 망쳐가지고 지금 학점을 제대로 못 지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면 일주일에 학교를 이때 갈 것 같기는 한데, 아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열어버리네. 다음은 2월달에 정말 너무 잘 보내고 싶어요. 격렬히 놀고 싶고, 격렬히 놀고 싶고, 격렬히 놀고 싶고, 격렬히 놀고 싶어요. 격렬히 일하고 싶고, 격렬히 자고 싶고, 그냥 뭔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최대한 다 해볼거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일본 간 것도 있거든요. 저희 집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게 친구들끼리 처음 여행 간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고, 진짜 외박을 해본 적도 거의 없는데, 친구들이랑 가는 첫 여행, 첫 해외여행, 첫 해외여행 그래서 가기 전부터 많이 들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의 여행을 잊지 않고 이젠 여행을 가르치는 게다가,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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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그리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후추 대신 전복 벌써 이번에 일본 여행만 4번째 기념하거든요. 처음은 중학교 1학년때 도쿄 그리고 중3때였나 오키나와 오키나와 같고 작년 11월에 나고야 그리고 이번에 오크오카 얘도 뜯어볼게요. 이거 핑크색깔 먹어볼게요. 맛은 그냥 설탕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래. 이번이 네번째. 일본. 근데 솔직히 도쿄는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두개 기억나는거는 도쿄타워에 갔었고 그리고 포켓몽골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자체가 한국의 제주도 같은 느낌이라 워낙 좀 작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좀 안정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무슨 거리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아, 오키나와가 자세꼬구마인가? 아, 바다포도가 유명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나고야는 나고야가 그 너의 이름은 배경지래요. 근데 좀 시골인 느낌이라 나고야가 좀 기대를 안다고 갔었는데 나고야에서 열리는 불꽃축제 대회 같은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극락이었어요. 저는 불꽃축제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의도 불꽃축제도 열리면은 항상 가려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작년에는 못 갔지만 올해는 꼭 깔이라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팝송도 나오고 일본 노래도 나왔는데 그 노래 막자에 맞춰서 불꽃이 터지니까 정말 너무 볼만하더라구요. 아 너무 라는 라이브 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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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일본은 갔다온지 거의 하루만 남았을 텐데요 이틀 밖에 안됐으니까 가장 할말이 많겠네요. 일단 진짜 좀 가기전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항상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다닐때는 운전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길찾는거에 대한 걱정을 안했는데 일본어도 못하는데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되는거니까 길을 많이 헤맬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중에 한명이 완전 쥐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이번 여행에 총괄자였거든요. 비행기 티켓도 예매하고 비행기 소속할때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도 다 준비해주고 호텔도 예약하고 길도 다 그 친구가 알아봐줬거든요. 그래서 여행내내 그냥 그 친구가 핸드폰 벗고서 길찾고 저랑 또 한명 친구는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고맙고 미안했다. 제가 살짝 길찾거든요. 길을 못찾고 그런거는 아닌데 가는데 되게 오래걸리고 방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물건 잃어버리고 가먹고 그래서 제가 막 도와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그 친구가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희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정말 좋아요. 저도 자신의 손에 협력을 좀 더해서 저는 이걸 많이 살려드리기 거기에 물어봅시다. 이 옷을 꽂아줍니다. 저는 결국 고맙고 그런 거에요. 그리고 또 치아가 들어있어요. 원래 비행기가 일곱시 반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좀 지연되는 바람에 8시에 딱 도착하고 수속 다 끝내고 하니까 한 11시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밤을 새고 간 상태여서 첫째 날은 되게 다 많이 피곤해 했던 것 같아요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은 캐널시티라는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막 캐널시티는 일본 분위기가 불신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한국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백화점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라면이 되게 유명했는데 배고파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나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친구들은 간이 좀 세다고 많이 담기더라고요 나 혼자 한 그릇 다 먹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 둘러보다가 땅이 떨어져서 크레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크레페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생크림이 많은거는 물려서 잘 못먹는데 아른거리네 동작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백화점 다 둘러보고 숙소에 가서 체크인하고 휴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낮잠을 야무지게 샀죠. 그리고 그때 되니까 머리도 좀 덕질라 그러고 화장도 많이 무너졌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싹 다 씻고 화장하고 후쿠오카 타워에 갔죠. 원래는 한 5시쯤에 노을이 지는 거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예상 시간보다 좀 늦게 갔고 줄이 생각보다 길어서 올라가니까 완전 깜깜하더라구요. 근데 그런 야경도 진짜 너무 예쁘기는 했는데 아쉬운 게 전체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사진을 그렇게 막 건지지 못한 느낌? 그거 하나가 딱 아쉬웠어요. 씹어볼까? 아쉬운 건가? 보시면 얘네وں 에어에는 그런게 이번엔 아쉬운 machen 둘은 바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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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를 먹을게요. 아, 얘를 먹기 전에 이거를 하나 더 먹어야겠다. 진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랩의 속도 그렇습니다. 뱅뱅 예쁘다 아,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자꾸 까먹네 후쿠오카 타워 후쿠오카 타워 후쿠오카 타워 마저 사진만이 못 건져서 아쉬웠다고 그래도 후쿠오카 타워 눈에 이쁘게 담았으니까 그걸로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날 진짜 한 만육천 못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편의점 털어서 먹었거든요 이게 편의점마다 강점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편의점 이렇게 3개를 털어가지고 6만원어치가 넣었을거에요 그거를 3명이서 진짜 다 먹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감격하면서 먹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빵식감이 너무 퐁신퐁신하고 촉촉하고 한국편의점에서는 맛볼수 없는 식감의 빵이에요 진짜 도먹고싶다 그렇게 편의점 음식으로 부파를 하고 거의 바로잠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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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먹고싶다 엄청나게 오구 근데 너무 맛있어 진짜 응 그래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요즘에 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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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좋아지기 전에 너무 맛있다. 보라색을 먹어야지 보라색을 먹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아침에 좀 적당히 늦잠을 자고 다자이유 다자이유 하는 거리에 갔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에 가니까 그때 이제 아 여기 일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모노 입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그 거리에 간판이나 파는 음식들이나 여러 물건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분위기 자체가 진짜 일본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여행중에 항상 카메라랑 짐벌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는데 진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다자이유 되게 외형 인테리어가 특이한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진이랑 영상 많이 찍고 배고파서 그냥 대충 찾아보고 들어간 식당도 너무 맛있고 예뻤고 그리고 다자이유 갔다가 고기부할리필 집에 갔어요 와규 느낌인데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고기를 살짝 남기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아쉽다 또 먹고싶다 그리고 이제 동기호텔 다카스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기타 연주로 하는 버스킹을 봤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낭만적이었어 근데 동기호텔에 갔는데 진짜 붉은 물건들이 다 떨린거에요 내가 지금 일본에 있는건지 한국에 있는건지 헷갈릴 정도로 다 한국사람이었고 진열대에 물건이 너무 없는거에요 그래서 안되겠어서 동기호텔 닦았을 점에 있다가 동기호텔 텐진 본점으로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도 좀 비슷했어요 한국사람 많고 물건 많이 탈려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새벽 2시 넘어서 까지 쇼핑 했던거 같아요 야무지게 돌아다녔죠 진짜 그냥 도움이 롤리 손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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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호텔와서 짐 정리하고 아침에 책 일어나서 텐진 주변에 있는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또 쇼핑하고 셋이 무할리필 가서 또 야무지게 먹었죠. 결론적으로 살 진짜 많이 쪄서 왔어요. 오늘 아침에 범무게 쇠니까 1.5kg가 불어있더라구요. 진짜 많이 걸었는데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요즘 웃기기. 마지막으로 해를 하나 더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해를 하나 더 먹을게요 저는 재이긴 하지만 방금 올해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올해 안으로 오사카를 가겠어요 일단 그 전에 저는 좀 자볼게요 안녕 사람들이 일단 재이기만 하네요 저는 뜨거운 거라는 것이 나이니까 내가 문제저기 안으로 눈이 늘어내는 것이 나이가 일단은 다시 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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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재이기에 대한 감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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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오오오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은 그냥 설탕맛이예요 흑미를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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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첫 번째는? 1분 후, 1분 후, 1분 후, 1분 후 2분 후 1분 후, 2분 후, 2분 후, 3분 후 1분 후, 3분 후, 3분 후, 3분 후 다 같이 먹으러 가야겠죠? 요리는 회사와 암호와 같은 게 있어요 장미가 적립한 게 좋지 않아서 아삭하고 젤리 하는 게 좋고 근데 다 먹으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게 썰어서 먹으면 좋지 않음 근데 딱 안 먹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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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